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 등록기준 별표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이때까지 중요하도록 한게 용어정의 중계대상물 공인중개사제도 이제 등록기준이 중요한데요 박스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 등록기준 두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나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게 오른쪽에 법인의 등록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법인의 등록기준 별표 하시고요 법인의 등록기준이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이 법인의 등록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역농협이나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법인은 첫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하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상법상 회사를 5개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시험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꼭 주식회사 1일 필요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아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보정설정금액은 2억원 이상이 되겠죠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제 14조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은 아니고 우리 암기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주식회사 임원이고요 1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는데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이라면 공인중개사인 임원은 2명 이상이면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6명의 3분의 1이 2명이고 7명의 3분의 1은 2.333명이 되겠죠 사람을 0.3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외국 법인은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할 텐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죠 외국인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법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무역 보복을 가하니까 WTO에 재소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모든 임원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모든 임원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에 하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가설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성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적어서 제출해야 되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우리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면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지만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32페이지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합니다 5개 별표해 놓으시고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양가로 6번 등록의 통지 등록증 교부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7일,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두 번째 줄에 7일 7일, 암기 프린터 39번에 1번에 있죠 39번에 1번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서면 통지, 서면 네모 하시고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기억은 보면 등록관청은 본적지 신원 확인 등을 통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전에 업무 개시할 경우 무등록 개혁공개사는 아니다 등록은 개혁공개사의 용어정위는 등록 처분을 했을 때 개혁공개사잖아요 따라서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등록증을 받기 전이라도 무등록 중개혁자는 아니고 다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지언정 등록 처분 통지 받고 나서 중개혁을 하면 무등록 중개혁자는 아닙니다 그게 동그라미 D겟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정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7일 이내 교부해야 된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고요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서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의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디것에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상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부칙 제6조의 양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 간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세 번째 부칙 제6조의 양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종별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디것에 되어 있고요 리얼 등록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해 보니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수수료 등록 신청 재교부 신청 모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고요 34페이지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사항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제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밑줄 치십시오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하는 게 첫 번째 중개업 등록 사항입니다 기억 등록 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사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 행정처분은 등 가로 안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되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사항 고용인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이중 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양가로 7번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직업이라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겸업이라고 나왔습니다 겸업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이중직업을 가지는 걸 겸업이라고 하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절대적 취소 사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자격 정지 사유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면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업 겸업을 하게 되면 개인의 경우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개업 공개사는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돈 되는 업무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행정처분 대상이기는 하지만 진역벌금의 행정형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사무소를 좀 헷갈려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중 등록은 등록을 두 번 하는 것이고요 이중사무소는 사무소를 두 개 차리는 건데 사무소 두 개 만드는 것은 자유지만 이중 등록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35페이지 양가로 8번 등록의 효력상실과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8번 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인데 자 첫 번째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아예 공인인계사 자격적 지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게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남의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빌린 사람은 무등록입니다 빌린 사람 이름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개인이 사망을 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개인 사망하고 없는데 상속인이 대신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법인이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 무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망, 해산 외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고 해서 곧바로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후발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 있는데 똑같이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가령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개업공개사가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무등록, 무자격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요 효력 있고 이 어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맺은 중개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중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 35페이지 표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기역 행정상 처벌 대상은 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효력 거래 계약의 성립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무자격자가 중개해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이 없는 한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파산 선고 받아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기 전이라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동그라미 기역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니은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의 경우 등록 취소 없이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우는ington 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것에 보셔야 한 겁니다 저희는 여기가 마지막으로 지금에 저희는 우리가